TV엔 엄마는 아이돌, 목회자 사모님, 새아이의 엄마, 원더걸스 10년만에 컴백한 선예를 소개합니다. 애틋한 이름 어머니란,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원더걸스 선예 컴백 순 선예 BTS 버터 댄스로 10년만에 컴백. 정말 우아하고 힙해. 걸그룹 원더걸스의 리더 선예가 10년만에 컴백했는데요. 지난 10일에 방송된 TV엔 엄마는 아이돌에서는 선예, 가희, 박정아가 엄마에서 아이돌로 변신해 다시 무대에 오르는 모습이 그려졌죠. 이날 방송에서 선예는 한국에 머물지 않아서 기회가 없었고, 3년 토울로 아이를 낳으니까 교를도 없었고 평범한 엄마의 삶에 젖어있었다. 내가 이미 엄마로서의 삶에 익숙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선예는 아침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막내와 시간을 보내고 저녁을 만든다. 애들이 밥, 밥, 밥 한다.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내가 해도 될까? 라는 생각도 있었다. 자격 조건이 엄마니까 그게 흥미로웠고, 그래서 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선예는 아이들의 학교 문제로 홀로 한국에 귀국했다고 밝혔죠. 아이들은 선예의 귀국기를 응원하기 위해 공항에 함께 갔으며, 선예는 떨리면서 기대도 되고 설렌다고 말했습니다. 선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며, 한국에서는 신사동 광림교에 출석하였고, 캐나다로 이주에서도 역시 감리회 소속입니다. 선예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는데요. 어머니는 선예가 4살 때, 아버지는 2010년에 별세했으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탓하지 않고 신앙으로 올곧게 자라 원더걸스로 성공한 대스타입니다. 남편은 선교사로 5살 연상인 1984년생이며, 한국계 캐나다인 2세인데요. JTBC 이방인에서 선예의 남편 제임스 박이 만난 지 3일 만에 결혼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박은 이날 방송에서 선예와의 첫 만남에 대해 제가 충격을 받았었다. 연예인이 이 정도로 할 줄은 몰랐다. 저도 선교사인데 하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며, 40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천사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줬었다고, IT 봉사 중 그녀를 만났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임스 박은 그때 선예랑 결혼을 해야겠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런데 선예도 나중에 얘기해보니 그때 확신이 있었다더라. 만난 지 3일 만에 서로 확신이 선 것이라고 첫 만남에 반했던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선예도 첫 만남이 결혼까지 이어진 계기에 대해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데, 왠지 앞으로 결혼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됐었다며, 제임스가 아이들과 노는 모습을 보니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던 남편의 모습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선예는 2013년 원더걸스 활동을 뒤로하고 캐나다 교포 선교사 제임스 박과 결혼해 현재 세 딸과 함께 캐나다에서 거주 중입니다. 남편 제임스 박은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집에서는 반드시 한국어만 사용하도록 때리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때의 영향으로 한국말에 유창하며, 어릴 때는 그것을 원망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할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선예의 세 딸은 한국, 캐나다 복수국적이며, 22세 전까지 외국 국적 프랭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TV엔 엄마는 아이돌 선예. 선예는 원더걸스 노래 탈미와 함께 등장했는데요. 보컬 평가에서 유나이 기다리다를 불렀습니다. 박선주는 우리 프로그램 바꿔야 할 것 같다. 엄마는 레전드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배운 정은 춤을 추는데 표정에서 나오는 여유가 사람을 매료시킨다며, 실력이 줄지 않았다. 아이 셋을 키우고 그 세월을 버텼다는 것에 박수를 쳐주고 싶고, 대한민국 엄마들이 힘을 낼 선예가 돼 돌아와준 게 고마웠다고 말했습니다. 김도우는 정말 우아하고 힙하다고 극찬했으며, 선예는 현실 점검, 보컬 평가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박선주는 이 팀의 무게감을 맞추기 위한 중량이 필요한데 그 중량이 딱이다라며, 우리가 앞으로 좀 큰일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든다고 말했고, 댄스 평가 역시 상을 받았습니다. 선예는 진짜 기대 안 했는데 꿈꾸는 것 같다고 얼떨떨해 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좀 큰일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이돌 멤버 선예 기다리다 가히, 박정아 눈물 났어요. 아이 셋을 두고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왔을지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눈물이 나왔어요. 엄마는 아이돌 멤버 첫 번째는 쥬올리 박정아님, 무대에 거의 10년 만에 다시 선다고 해요. 엄마는 아이돌 멤버 두 번째는 애프터스쿨 가히님, 아이 둘을 발리에서 키우고 이번 무대를 위해 온 가족이 모두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엄마는 아이돌 멤버 세 번째는 원더걸스 선예님, 마지막 무대가 3231일 전이고, 가히님과 비슷한 시기에 무대를 그만두었다고 했어요. 가히는 같이 하고 싶은 멤버를 물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린 게 원더걸스 선예였어요. 항상 궁금하고 좋아했어요. 선예 씨는 한국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궁금해요. 세 번째 멤버 선예는 원더걸스 노래 Tell Me와 함께 등장했는데요. 나도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2012년 결혼한 선예는 그동안 활동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기회가 없었어요. 일단 내가 국내에 머무르지 않아서 기회가 없었고, 3년 더울로 세 아이를 낳다보니 그럴 겨를도 없었고 평범한 엄마의 삶에 익숙해졌어요. 그냥 엄마의 삶에 많이 익숙해져 있구나 싶었어요. 엄마는 아이돌, 선예님 일단 자격조건이 엄마니까 이 특별한 자격조건이 흥미로웠고,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너무 떨려요. 오만가지 감정이 섞여 있어요. 반전인 것은 여전히 애 셋을 낳았어도 똑같으시더라고요. 선예님이 준비한 댄스 무대는 BTS 버터였어요. 예전에 한창 활동했을 때 방송국에 가면 나는 냄새가 향수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조금 실감이 났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가장 걱정되는 것은 10년간 스트레칭도 거의 못했어요. 제가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부담감이 좀 있어요. 엄마는 아이돌 심사위원 배은정, 아이셋 엄마라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춤출 때 표정에서 나오는 여유가 사람을 매료시켜요. 실력이 줄지도 않았고 세월을 잘 이겨냈다는 것에 대해 박수를 쳐주고 싶었어요. 엄마들에게 용기를 주는 선예로 돌아와 감사합니다. 말이 아이셋 엄마지 하나 키우는 저도 죽겠는데요. 걸그룹 원더걸스 출신 선예가 결혼을 하겠다고 무대를 떠난 지 10년 차 만에 다시 아이돌을 하겠다고 돌아왔다. 2007년 데뷔한 원더걸스는 아이러니부터 텔미, 소왓, 노와디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큰 사랑을 받았고 소녀시대에 함께 2세대 걸그룹 대표주자로서 엄청난 대중적 인기를 누렸습니다. 2011년 SBS 강심장에 출연해 열애사실을 알리더니 2013년 전역 아이돌로는 최초로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인 선교사 제임스 박과 함께 캐나다로 떠났는데요. 결국 선예는 2015년 7월에 원더걸스를 공식 탈퇴했고 이후 소희 역시 연기자 전향을 위해 팀을 탈퇴하며 남은 원더걸스 멤버들은 골료밴드로 전향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결국 2017년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2018년 초 방송된 JTBC 예능 이방인에서 절친 서민정과 함께 등장한 것을 계기로 자신의 캐나다 일상을 소개하며 남편과 아이, 집까지 공개했죠. 이후 폴라리스 엔터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복귀를 알렸지만 계약 한 달 만에 셋째 임신 소식을 전하며 활동을 연기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TV엔 엄마는 아이돌로 3년 만에 방송에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아이돌은 한때 최고의 스타라 굴림했으나 결혼 후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엄마들을 소환해 새로운 아이돌 그룹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는 무대를 떠난 지 3231일 만에 아이돌로서 다시금 제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두고 캐나다에서 혼자 한국으로 왔다는 선예는 보컬 평가에서 유나이 기다리다, 댄스 평가에서 방탄소년단의 버터로 무대를 꾸몄고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으며 상등급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천 튜브도 선예님의 가족과 선교사님의 사육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